수아야, 사랑해. 수아! 도, 도, 도령님! 계셨어요? 아니, 대웁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시... 이면... 저, 정말... 소녀, 표정관리가 안 되잖아요. 뭐야, 도령. 있었네? 근데 꼭 그런 말을 왜 차하겠냐? 아이고, 씨발 진짜... 어마어마... 방명? 어? 인간? 그 방에 숨어있었나요? 이건 여우 가문의 일. 상관없는 인간이 끼어들면 다치거든요? 저흰 수아와 싸워봐야 해요. 도련님, 이건 소녀의 싸움이에요. 아무리 도련님이라도 말리실 순 없애... 수아야... 네, 수아예요. 수아... 아니, 대웁니다. 어이구, 씨발... 수아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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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...